그린 더마 스토리 치열하고 거친 밀림 속에서 돌아온 호랑이 가족이 있었습니다. 기운이 없던 아기 호랑이가 숲을 걷던 중 나뭇가지에 발이 걸려서 그만 대굴대굴 굴러 병풀밭 위를 뒹굴게 되었고 신기하게도 지친 몸이 편안해지게 되었습니다. 그 놀라운 비밀은 센텔라 아시아티카 네이처리퍼블릭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레에서 자란 센텔라 아시아티카 추출물이 함유된 그린 더마 마일드크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에브리원 데일리 마일드케어 그린 더마 마일드크림